하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 본문에는 13절부터 19절 되어있는데요 요인물에는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중직자 산업인의 세 가지 컨셉에 대한 부분이고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요인물에 있는데요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요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끝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미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불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요번 한중간은 중직자 산업인의 세 가지 어떤 중요한 컨셉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오늘 산업인도 중요한 부분이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또 랩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세 가지 컨셉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자 서론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 또 중직자 산업인에게는 요 다섯 가지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요 근데 요 단어 단어가 하나하나의 단어의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축복이 있고요 분명히 언약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말씀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죠 오늘 우리 강담 말씀 그대로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도 말씀의 흐름이고요 또 2, 3절과 5천 종족을 향한 중요한 말씀의 흐름 그것도 이제 전달되는 것이고 또 토요일날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산업선교 전도학 또 렌너드데이 그 메시지에 흐름이 전달되는 게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중직자 산업인들이 근원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근원적인 축복 그 보험경제의 축복을 반드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주 강담 말씀도 그 복은 사람들이 많은 복이 아니라 근원적인 이 복은 전도와 성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전도, 성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 다가 2, 3, 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반드시 2, 3, 7, 5천 종족을 전도하고 또 성교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축복을 이 복을 전도, 성교 속에서 찾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들을 때 항상 우리가 근원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2, 3, 7과 5천 종족 그리고 아마 저와 여러분이 대표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델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요색 같은 모델로 세우셨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그 모델의 응답을 주셨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한 시대에 우리 후대 앞에 우리 후대 앞에 기념비적인 축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우리 후대 앞에 이런 기념비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응답 속에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걸음에 걸음걸음마다 우리 후대들이 보면서 아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또 나도 우리 집사님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겨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절대적인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주셨잖아요 6월절, 맥주절, 오순절이죠 그리고 수장절의 응답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앞으로 미리 앞으로도 주실 은혜와 축복이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오늘 은혜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중직자도 그렇고 랩런트도 그렇고 또 우리 산업인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언약적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보고만 하는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랩런트와 2, 3, 7과 5천 종족을 보고만 하는 교회고 그 교회 내가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또 성도로 또 랩런트로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 나가는 겁니다 산업인 또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랩런트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이분 안정안에 축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에 보시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션 첫 번째 미션을 붙잡고 움직여야 되겠고요 그 미션 뒤에 우리 랩런트들과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인턴십을 할 것이냐 인턴십에 대한 부분이 또 서미스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잡아야 될 것은 이걸 가지고 어떤 포럼을 할 거냐 사람에게는 다 미션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미션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미션을 한 주 동안에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번 한 주간의 미션 추수감사주일 날에 주셨던 오늘 말씀 과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의미가 어떻게 내가 전달되어야 될지 그리고 안악산지와 같은 그 어려운 어떤 문제나 고난이 있으면 오늘 말씀대로 그 안악산지를 우리가 정복했잖아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지 우리가 그들 보고 떨고 두려우면 안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 이런 미션, 언약적인 미션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미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미션 중에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메시지였잖아요 또 우리 언약 가진 산업인 중직자 성도님에게도 주신 메시지입니다 떠나라 불신앙 오늘 믿음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주셨어요 불신앙을 떠나라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언약은 성취되니까 오늘 신명기 9장 5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떠나면 돼요 이게 계속 도전합니다 어떤 안악산지 뿐만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자꾸 들어가면 이게 계속 나와요 이 불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 주셨잖아요 불신앙에서 떠나라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 질병의 고통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거고 내가 지금 뭔가 경제 문제의 어려움도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내 자녀의 문제 내 우리 가정의 문제 반드시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실 거다 우리가 다섯 가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오늘도 추석 감사절 말씀 받았잖아요 여기서 떠나라 계속 도전해 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불신앙으로 계속 도전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절대 컨텐츠를 만들어라 컨텐츠란 말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컨텐츠의 내용은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라 6월절 오늘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그 세 절기의 의미를 완전히 회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뭐 그 이번 주도 이제 금요 전도학교 때 우리 김대용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아 막 이렇게 갑자기 제가 옛날에 와 막 부응 감사하시는 그의 은혜도 받고 아 그래 막 가슴도 뛰고 또 현장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또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따라가고 그리고 언약 따라가면 반드시 된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절대 컨텐츠 복음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9장 5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약속했던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했습니다 내 노력도 내 열심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면 너무 신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이것을 전달 컨텐츠 전달해라 어떻게 전달하냐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해라 이번에 유광수 공사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70 달합방 지교회 하라고 말씀 주셨죠 70군데 달합방과 70군데 지교회를 해라 이게 현장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언약 붙잡고 어제부터 기도하게 했습니다 70군데 그리고 70달합방 70지교회 70군데 사역을 할 거다 이게 미션이에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미션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현장에는 오늘 우리 단일 목사님 외에 세례받으신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조금 뭔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제대로 은혜 받으셨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말씀을 세 가족인데 사실 세 가족인데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정확히 받았잖아요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나가는 현장 이게 전달 컨텐츠입니다 우리는 달합방 하다가 달합방 하다가 또 달합방 끝나는 날 천국 가면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달합방 하는 거를 놓치지 않아 하고 계속 하셔야 합니다 70군데 달합방과 70군데 지교를 하고 또 70군데 보금 전달하는 그 사명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구역을 통해서 또 지역을 통해서 또 우리 랩렉트 통해서 이 응답 누리기를 또 주님의 의노로 추원합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턴십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인턴십이란 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랩렉트들이 여러분들 보고 모델적인 응답을 받거든요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는 게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턴십이란 거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인턴십을 통해서 우리 랩렉트들이 전문성을 찾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전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1인턴십이 뭐냐 받은 응답 제1인턴십이 받은 응답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인턴십 되도록 말씀이 각인되어지도록 말씀의 흐름이 각인되어지도록 그리고 언약이 각인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인턴십을 해라 이게 전문성을 찾는 겁니다 또 달란트를 찾는 방법이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우리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이 진정한 달란트고 또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각인시키는 인턴십을 해라 제2인턴십이 뭡니까 두 번째 인턴십이죠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응답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라 뿌리가 내려져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누릴 응답을 가지고 뿌리 내려져야 열매가 나와요 시간표상에 시간차가 있어요 어떤 랩런트는 또 어떤 중직자 산업인 송도님은 빨리 이 열매가 내려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10년 또 20년 시간이 걸리면서 열매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 세례받은 그 새가족처럼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그 남편분도 오셨어요 남편분도 오셔가지고 같이 세례받는데 축하해주러 오늘 또 오셨거든요 그럼 이제 그 남편분도 복원받고 또 그 남편분도 언젠가는 또 세례받 시간표가 오겠죠 그 시간표가 다 옵니다 뿌리 내리면 열매는 맺혀지거든요 뿌리가 내려지면 열매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열매 말씀에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이 열매가 뿌리 내리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게 제2인턴십입니다 마지막 제3인턴십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붙잡고 앞으로 내가 받을 응답 받을 응답을 두고 체질화해라 체질화라는 것은 우리 삶이 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24 내 삶이 24 내 삶이 24 되라 체질화되라 반드시 하나님 바꿉니다 체질화되고 24 되는 사람은 세계를 바꿉니다 지역을 바꾸고 가정을 바꿔요 내 삶이 24 되는 사람은 내가 가는 모든 세상 다 바꾸어 버립니다 다 바꿉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집하고 윗집하고 같이 이사 날짜가 두 개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관리 소장님이 연락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사 저희 집 말고 다른 집도 이사 오는 걸 깜빡하셨나 봐요 이사 시간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시간을 좀 뒤로 늦추겠다 하고 그 집부터 이사 먼저 하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관리 소장님이 감사하다고 제가 입주자 카드에 하나라고 적었거든요 직장명을 그런데 소장님이 하나라는 직장이 어디입니까? 하길래 하나교회에 목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하면서 제가 목사님이란 거 알잖아요 제가 양보를 했잖아요 소장님이 너무 좋으신 좋으신 분이라면서 막 칭찬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먼저 이사하고 제가 뒤에 같이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그 소장님이 너무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물론 이제 전도 대상자고 우리가 그분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체질이 전도라는 관점과 또 24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다 복음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말할 것도 없이 진짜 전도가 되어지도록 되어질 겁니다 그게 체질입니다 체질 그게 체질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위에 집에 이사 오신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주의냐 응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소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 줄 모르고 아래층에 목사님 이사 오는데 너무 좋은 분이라고 그 소개했대 그러니까 그 좋은 분이 또 내놔 그러니까 그 집사님한테 와 인사하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목사님이 좀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갓 같은 날 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먼저 예약했는데 어? 그 집 뒤로 오고 내가 먼저 이사해야지 오겼다면 어디 될 뻔했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보기에도 내가 이상하고 그 소장님 보기에도 이상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체질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마음 문이 많이 열리신 거거든요 우리가 체질 된다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이거 24 이 삶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체질 되시길 바랍니다 제3인턴십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게 포럼이 되겠죠 포럼이 뭡니까 조화여부는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정인이죠 어느 현장이든지 보금 237과 오천종족 보금아 거기에 정인을 서라 그래서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는 조화여부는 똑같은 겁니다 현장에서 천명의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이 천명의 포럼을 가지고 가정을 두고 기도해라 우리 교구마다 아 제가 어제 우리 그 세례받는 집사님 그 남편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속 기도하면서 그 남편분도 이제 시험표 오겠죠 또 마음 문이 더 열려서 주께서 그 남편분의 마음을 열어서 보금이 듣게 하면 더 좋고요 어쨌든 그분을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보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두고 천명의 그 사명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구마다 많잖아요 우리 교회 오지 못하는 남편들 또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천명입니다 이거 하나님에게 천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경구절 쭉 기록되어 있죠 이 천명을 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소명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는 게 소명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실수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2, 3, 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는 거죠 이 소명에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려나가자 현장에는 보금이 필요하다 이런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조주재앙으로 고통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 이 소명에 대한 포럼입니다 여기 메시지도 있지만 경제에게도 소명이 필요하고 정치도 소명이 필요하고 성교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사명 우리 하나교회 우리 하나교회는 세계보금하는 교회 2, 3, 7과 5천 종족하는 교회 그 세계보금화 2, 3, 7 5천 종족 보금화의 중직자 성도 랩런트 교역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정인으로 포럼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정인입니다 이 다섯 가지 축복을 받은 정인으로 이것을 포럼하는 거죠 여러분들 결론으로 꼭 계속 메시지 주시는 거지만 작품을 만드세요 작품은 작은 것도 있고요 큰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작품들이 모여서 큰 작품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이 작품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작품을 만드는 거죠 이 속에 뭐가 있냐 말씀 따라가야 할 절대 말씀 그리고 24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24 전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작품을 만들어라 지역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지역을 집중하고 또 현장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만남도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응답을 누려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중직자 산업이만 받아야 될 응답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교구의 구역 식구들도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 전달해 주시고 매일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추수감사의 의미가 매일 회복되어져서 중직자 산업인의 세 가지 컨셉이 우리 성도님들도 또 랩민들도 이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매일 추수감사절의 응답을 누리며 중직자 산업인의 세 가지 축복을 전달할 우리 권찰분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